파주 신축 빌라 분양 사무실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 조명과 보조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티자형 고급 주방이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추가 식탁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창문 설계되어 있으며 가스폭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 통배란다고요. 안방에도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룸 공간이고요. 드레스룸입니다. 부부욕실이고요. 중간방입니다. 급박이 수납 공간이고요. 작은 방입니다. 메인 욕실이고요. 상지석동 솔담체 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 상지석동 솔담체 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 상지석동 솔담체 분양사무쪽 상지석동 솔담소 감사합니다.